차량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차주를 살해한 뒤 그 차량을 불태우고 달아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멀쩡한 회사원이었는데 도박 비주로 생활가우를 겪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성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은 12만 원. 이 돈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서산시청 주차장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10분 뒤 이 승용차는 1.5km 정도 떨어진 한 시골 도로를 지나갑니다.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청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모습입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수풀로 가려진 이 수로에 피해 남성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상 공토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범인이 무심코 버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위치 추적을 통해 찾은 휴대전화에서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력범죄로 전환하고 CCTV를 분석한 끝에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도박비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싼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먼저 물색했고 때마침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 남성이 표적이 됐습니다. 미리 형제를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범행 주변에서 배유를 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훔친 돈은 현금 12만 원 범인은 이 돈으로 로또 복건부터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강렬편집 김영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